무슨 이유로 저를 따로 부르십니까? 오라버니는 잘 만나셨습니까? 그렇게 오매불망하더니 그런 말씀하실 거라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라비를 찾았으면 도망이 나갈 것이지 어째서 여기 있는 것이냐 정말 이 자리가 탐이라도 난 것입니까? 낭자 왜 한 번도 웃질 않으십니까? 혼사 때문에 꽃파당에 온 손님들은 모두 웃으며 돌아갑니다 평생 같이 살 제 짝을 찾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낭자께서도 제 짝을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제 눈엔 전장에 억지로 끌려 나온 장수 같을까요? 시장에서 근본 없이 불러먹던 너 같은 청것이 감히 사대부의 혼사를 이해할 수나 있겠느냐 혼사는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어줄 마음이 없는데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? 나는 그대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모른다고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내가 말하다가 메리야